네, 인사부터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라임 뮤지스입니다! 네,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저희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혹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, 각자 한 명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임 뮤지스 경미에요 네, 안녕하세요, 라임 뮤지스 혜미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라임 뮤지스의 현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라임 뮤지스의 이 robotics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이해린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라임 뮤지스 솜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? 네, 다음 곡 뭐죠? 다음 곡은 돌스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돌스에 들려드리겠습니다